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설탕 진짜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뼈가 너무 좋네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정말 맛있어요 마카롱 오징어 초콜릿 초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시리즈맛 치즈는 아이스크림 치즈는 소리 안나와요 치즈가 더 잘어울려요 맥우도 너무 잘어울려요 맥우도 기분이 좋고 맥우도 너무 좋아요 맥우도 더 맛있을때는 맥우도 더 맛있게 먹었어요 밥이랑 말아라 그냥 풀어먹으면 편집하고 퐁퐁퐁퐁 운동이 정말 좋았어요 고소하고 맘에 땡은 오징어 빨리빨리 특히 매콤한 continuation 맛있어